안녕하세요 다익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또 노아다용 농장인데요. 오늘은 또 창 아이들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또 창은 엄청 또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 오늘은 또 차강이 이렇게 방암막이 벗겨져 있어서요. 햇빛이 아주 빛이 들어와서 아이들이 이뻐질 것 같습니다 엄청 지금도 이뻐 보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물이 조금씩 들어가지구요. 엄청 이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여기 1세대 네드마리아 부터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색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1세대 네드마리아 입니다. 이 아이가 몸값이 조금 거한 아이 인데요. 오늘 2만원인데 특가로 15,000원에 또 오늘도 특가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수량은 여러분들 다 데려가셔 가지고요.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이 정도 남아 있구요. 2만원인데 오늘 특가로 15,000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도 약간 작은 사이즈. 여기 약간 작은 사이즈 인데요. 이 아이들은 1만원에 해드립니다. 이 아이들도 아주 이쁘구요. 1세대 네드마리아구요. 그동안에 교배를 안한 아이들이니깐요. 아주 믿으시고 잘 길러 보시면 됩니다. 목값 좀 그 하나입니다. 아주 연두 빛이구요. 엄청 이쁘죠. 아이들이 이제 가을이 되면 아주 이쁜 이런 색이 빨간색으로 바뀔 겁니다. 몇 세대 네드마리아 가격 만원에 해드립니다. 이쪽은 만원. 여기 살짝 더 큰 사이즈 15,000원 이럽니다. 여기는 노시아입니다. 노시아. 노시아가 오늘 특가 세일러 5만원 짜리 인데요. 이렇게 5만원 이라고 써 있죠. 특가로 오늘 3만원에 해드립니다. 너무 이쁘죠. 이런 아이들. 한읍 지고. 엄청 이쁘구요. 손톱도 너무너무 이쁘고 라인도 빨갛구요. 차갑구요. 지금 가을 되서는 더 이뻐지겠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주 빨갛게 물이 들겁니다. 노시아 가격은 오늘 특가로 3만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이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입장도 한엽지구요. 엄청 이쁜 아이들입니다. 3만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는 또 지젤이 있는데요. 지젤이 여름동안에 물이 안들었었는데요. 이제부터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라인 끝으로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쁘죠. 이쁘게 물이 들겁니다.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데요. 엄청 사이즈 크구요. 화분이 지금 한 30cm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큰 얼굴 하나 있구요. 삥 둘러서 자고 있습니다. 요아이 가격은 오늘 10만원입니다. 작은 사이즈 6만원이구요. 엄청 이쁘죠. 여기는 더 멋진 아이가 있네요. 니꼴 마리아 라고 되어있구요. 12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니꼴 마리아 12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엄청 멋진 호수가 끝내줍니다. 라인도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쁠것 같죠. 지금은 라인이 물이 조금 덜 들었습니다. 니꼴 마리아구요. 큰거는 12만원이구요. 요렇게 작은 사이즈는 8만원입니다. 요기도 엄청 큰데요. 8만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또 6만원이라고 되어있구요. 여기는 6만원입니다. 니꼴 마리아 6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는 아이구요. 명품필이 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약간 또 뭐죠? 인증... 인증... 이런 인증마크가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명품이 명품아이구요. 요렇게 엄청 이쁜 필을 하고 있는 요런 아이입니다. 색깔도 지금 물이 들기 시작했네요. 너무 이쁘죠? 싹 입장을 끝으로 안무렸습니다. 요렇게 생긴 아이구요. 요 아이는 마이레이드라는 아이입니다. 마이레이디. 요렇게 생긴 아이구요. 가격은 1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14cm 풀분인데요. 가득이 넘쳤습니다. 14cm 풀분에 가득이 넘쳤죠. 너무너무 멋진것 같습니다. 여기는 원정 에보니 슈퍼클로닉. 이렇게 두개가 있는데요. 엄청 이쁜것 같습니다. 너무 이쁘구요. 여기는 딸기네. 농장 딸기네 다육이라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환엽지고 라인도 빨갛고 너무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손톱도 아주 진하게 아주 날카로운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손톱이 날카롭죠? 요아이 가격은 10만원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10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가격대비 괜찮습니다. 네. 여기는 레드길바라고 되어있구요. 레드길바. 요아이가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구요.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레드길바. 요렇게 두개가 있는데요. 가격은 15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군생들이구요. 네. 여기는 1세대 호주마리아라고 되어있구요. 머리가 3도로 되어있습니다. 1세대 호주마리아 5만원이라고 써있습니다. 네. 5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세대 호주마리아입니다. 5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레몬마리아입니다. 레몬마리아. 엄청 이쁘죠? 레몬마리아. 너무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레몬마리아. 네. 가격은 레몬마리아 가격은 만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레몬마리아 만원입니다. 네. 여기는 레드초이스입니다. 레드초이스구요. 엄청 사이즈가 좋구요. 14cm 풀분에 빠득이 넘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입장도 한엽지고요. 맑은톤입니다. 엄청 이쁘죠? 맑은톤이고. 네. 엄청 금기도 있어 보입니다. 요런 레드초이스가요. 가격 오늘 5만원짜리인데요. 3만원에 해드립니다. 레드초이스 3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젤리카시오피아가 있습니다. 젤리카시오피아가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물이 들면요. 엄청 빨갛게 물이 드는 젤리카시오피아입니다. 요아이 오늘 특가로 15,000원인데요. 1만원에 해드립니다. 젤리카시오피아. 오늘 특가로 1만원에 해드립니다. 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젤리도 들어오는 아이입니다. 젤리도 들어오는 아이구요. 지금 요 사이즈가요. 12cm 풀분인것 같습니다. 10cm인지 12cm인지 한번 재볼게요. 재보겠습니다. 화분에 가득이 넘쳤습니다. 이렇게 10cm 화분입니다. 10cm 화분에 가득이 넘쳤죠. 이렇게 넘쳤습니다. 10cm 화분에 넘쳐있는 상태입니다. 가격은 만원에 해드립니다. 여기는 또 아마빌레가 엄청 통통한 아마빌레가 있고요. 이렇게 아주 통통합니다. 아마빌레가. 가격은 만원에 해드립니다. 엄청 통통하고요. 아마빌레는 100분도 뽀사시하게 올리는 아이입니다. 아마빌레 가격 만원입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은 아도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아도니스 엄청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다 안판이 되었고요. 오늘 이 아이들 몇개 안 남았는데요. 오늘 특가세일로 이 아이들 랜덤으로 해서 8만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10만원씩 했죠. 오늘은 특가세일로 8만원에 특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대신에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아주 다 이쁘고요. 다 아주 어마어마하게 엄청 크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큼직한 아도니스 입장도 엄청 하늡지고요.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가격 18만원짜리인데요. 오늘 수량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정도 남았고요. 오늘 특가세일로 랜덤으로 해서 8만원에 해드립니다. 사이즈는 지금 25cm 나옵니다. 25cm 이상 나옵니다. 큼직한 사이즈고요. 오늘 특가세일로 요정도 남았습니다. 요정도 요정도 남았습니다. 요렇게 남았는데요. 오늘 특가로 8만원에 해드리니까요. 득템하실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엄청 이쁘죠. 이렇게 이쁜 아이는 너무너무 멋있는 아이. 꼭 득템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선섭이 너무 이쁘죠. 요렇게 이쁜 아이들이 거의 다 이렇게 자구도 달고 있고요. 안 이쁜 아이가 없습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도요. 다 너무 괜찮습니다. 요렇게 있구요. 가격은 오늘 8만원에 해드립니다. 득템하실 기회입니다. 여기는 또 카시오 적금이 있는데요. 카시오 적금입니다. 카시오 적금이 가격이 만원이네요. 카시오 적금. 요렇게 얼굴 수가 두개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도 있구요. 얼굴이 하나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카시오 적금입니다.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여기는 챌린저 스토리가 있습니다. 챌린저 스토리. 엄청 이렇게 철하로 엮이는 아이도 있구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철합니다. 여기 있는 아이도 약간 철하로 바뀌고 있구요. 요 아이들은 묵었습니다. 묵은둥이들이구요. 가격은 5천원씩입니다. 여기는 새로 신입으로 들어온 아이인데요. 아리아나라는 아입니다. 아리아나. 아리아나라는 아인데. 요 아이가 엄청 또 이쁜 아이구요. 눈값이 좀 그아나이라고 하네요. 너무 이쁘구요. 젤리로 지금 속에서는 젤리로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런 젤리로 되는 아이들이 몸값이 조금 그아인데요. 이렇게 젤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젤리로 바뀌는 아이구요. 요런 아이들은 몸값이 좀 합니다. 요기 있는 아이들은 지금 10cm? 12cm? 12cm 풀분인것 같습니다. 12cm 풀분같이 보입니다. 한번 재볼게요. 12cm 풀분에 가득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12cm 풀분입니다. 가격은 4만원입니다. 요기는 또 불쇠라고 써있는데요. 엄청 이쁘게 생겼네요. 불쇠처럼 진짜 날카로운 손톱에 색이 지금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3만원이구요. 이게 15cm? 15cm? 12cm? 지금 풀분이 12cm 풀분 같기도 하구요. 15cm 풀분입니다. 15cm 15cm 풀분에 이렇게 가득이 차있는 모습입니다. 불쇠구요. 가격 3만원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기는 그린스완이라는 아이가 3만원입니다. 그린스완 3만원이구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다 3만원씩입니다. 헬리오스 3만원이구요. 여기 3만원입니다. 엄청 이쁘죠? 아이가. 네. 멕시코 에보니 3만원입니다. 멕시코 에보니 3만원입니다. 멕시코 에보니 3만원이구요. 여기는 또 헬리오스 3만원입니다. 엄청 이쁜 모습입니다. 여기는 하이트 젤리슈가인데요. 엄청 이쁘죠? 입을 마무리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쁘구요. 약간은 이렇게 또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너무 이쁜것 같습니다. 예.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너무 이쁘구요. 예. 12cm 풀분에 가득이 차있습니다. 거의. 거의. 거의 가득이 차있구요. 예. 12cm 풀분에. 예. 10cm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예. 12cm 풀분입니다. 아니 얘는 8,000원짜리. 얘도? 다? 예. 여기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르익. 다늦진 아이도 있구요. 예. 가격이 오늘 8,000원입니다. 이 아이들은 8,000원입니다. 얼굴이 쌍두도 있고. 한엽으로 된 아이도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은 특가로 8,000원 해드립니다. 예. 요렇게. 8cm 하분에요. 다 넘쳐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수량은. 이렇게 많이 있는. 예. 마디바 8,000원입니다. 얘들은 이게 좀 지나야 될것 같아요. 6위는 모모카금입니다. 모모카금. 요 아이들은 오늘 6,000원 해드립니다. 요렇게 머릿수가 꽤 많구요. 예. 모모카금이 아주 금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군생이라서 얼굴 수도 엄청 많죠. 예. 모모카금 가격 6,000원 해드립니다. 예. 여기 모모카금은 4,000원입니다. 여기는 요렇게 생겼는데요. 거의 비슷한데 요 아이들은 4,000원입니다. 모모카금이구요. 금이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예. 군생이구요. 머릿수가 꽤 많죠. 이렇게. 예. 4,000원 해드립니다. 예. 여기는 녹기란 5,000원 짜리가 있네요. 녹기란 5,000원 짜리입니다. 엄청 이렇게 대가 굵게 있는 녹기란입니다. 목대가 엄청 굵게 있구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요런 아이들은 베란다 안에서도요. 일조량이 부족한데서도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아이구요. 예. 물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물을 자주 너무 자주 주면 안됩니다. 예. 입장 통통한 상태에서 이 물을 다 머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말구요. 입장이 쪼글쪼글 해졌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베란다 안에서도 잘 키우는 아이구요. 예. 일조량이 좀 부족해도 항상 이런 위 아이는 녹색을 띄는 아이라서요. 예. 요렇게 생겼습니다. 품직하구요. 너무 좋죠. 5,000원입니다. 녹기란은 5,000원입니다. 여기 에일린은 8,000원입니다. 예. 에일린 요렇게 생긴 아이구요. 엄청 이쁘죠. 요렇게.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예. 에일린. 밥도 엄청 많구요. 밥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생긴 에일린 8,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페리독스입니다. 페리독스. 빨갛게 물이 드는 원종 페리독스구요. 8,000원에 드립니다. 예. 14cm 풀분에 꽈득 차 있습니다. 예. 요 화분이 지금 14cm 풀분입니다. 꽈득 차 있는 상태죠. 페리독스 8,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너우가 이렇게 있구요. 엄청 단단하고 사이즈도 좋고. 예. 요 아이들은 엄청 묵었네요. 묵어서. 목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있구요. 예. 로우금. 가격은 오늘 만원입니다. 요렇게 목대도 좋고. 금도 이쁘게 들어가 있고. 예. 너무 이쁘죠. 요기 만원에 해드립니다. 예. 요렇게 좋습니다. 사이즈가. 예. 10cm 화분에 꽈득이 넘쳤구요. 예.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한 13cm 이상 나오는. 품직한 사이즈구요. 가격은 오늘 만원에 해드립니다. 요아이는 줄리아입니다. 줄리아. 줄리아. 가격은 7,000원입니다. 줄리아 철아입니다. 줄리아 철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가 좋구요. 예. 사이즈 엄청 괜찮습니다. 예. 라인이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예. 사이즈는 한 15cm 이상 됩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예. 여기는 세대베리아가 있습니다. 세대베리아. 가격은 만원 하네요. 세대베리아. 14cm 풀분인 것 같습니다. 가득이 차 있구요. 세대베리아 만원입니다. 예. 여기는 블루엘프구요. 블루엘프. 예. 요렇게 큼직한 사이즈. 가격은 2만원 하네요. 네. 2만원 합니다. 블루엘프가 2만원 하네요.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아. 여기는 또. 뱀파이어. 무지가 있습니다. 뱀파이어 무지입니다. 예. 요아이는 약간 뱀파이어 끼가. 예. 많이 들어있는 아이입니다. 예. 뱀파이어 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끼가 요렇게 생긴 아이가. 뱀파이어입니다. 예. 가격은. 어. 몸값이 좀 그한 아이입니다. 요아이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예. 6,000원이면 진짜. 가격이 착한 겁니다. 뱀파이어. 잘 고르시면 뱀파이어. 금이 들어있는 아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요런 아이. 예. 요런 아이도 있구요. 예. 요기는 또 에일린이 있구요. 에일린. 에일린이 가격이 만원 하네요. 네. 만원 하구요. 여기는. 여기는. 라임 앤. 레몬앤 라임이. 네. 철화가 이렇게 있구요. 레몬앤 라임 철화. 네. 레몬앤 라임 철화입니다. 요렇게. 예. 사이즈. 가격으로 가. 레몬앤 라임. 만원 합니다. 만원. 요렇게 생겼습니다. 풍성하구요. 사이즈 좋습니다. 레몬앤 라임. 만원 합니다. 예. 여기는. 어. 룩. 가넨노토스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가 있네요. 가넨노토스. 어. 만원씩 합니다. 예. 가넨노토스. 만원 하구요. 예. 여기는. 엄청 이쁜 아이가 있네요. 어. 여기도. 사이사이에서. 꽃이 올라왔네요. 꽃대가. 요렇게 생긴. 꽃송이 같은 요런 아이도 있구요. 이쁘죠. 예. 우기는. 블링크스 블루가 있습니다. 블링크스 블루. 백곤을 뽀얗게 바르고 있는. 블링크스 블루입니다. 예. 블링크스 블루. 가격은 6천원 합니다. 블링크스 블루. 6천원 합니다. 예. 사이즈 엄청 괜찮구요. 예. 블링크스 블루. 6천원 합니다. 매티지아. 철화 있구요. 요기는. 어. 마슨이 있습니다. 마슨. 마슨이 엄청. 백곤을 뽀얗게 바르고. 목대가 엄청 좋습니다. 마슨. 예. 마슨이 이렇게 좋습니다. 목대가. 예. 목대 이렇게 좋고. 가격은 6천원 합니다. 예. 여기는 또. 요아이는. 요아이는. 뭐죠. 요슈라리아라는 아인데요. 노슈아로아라는 아인데. 요아이는. 요아이는. 어. 노슈아로아라는 아인데. 노숙이. 얼동이 가능한 아이입니다. 바이솔과 아인데요. 엄청 이쁜 아이입니다.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드는. 네. 아이구요. 가격은. 어. 가격은 안 나와 있는데요. 한 적어 놓겠습니다. 요슈아. 니아입니다. 예. 여기는. 어. 여기는 마디바입니다. 마디바. 마디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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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가격이 5천원 하네요. 엄청 가격 착하네요. 그렇게 사이즈 좋은데. 5천원 합니다. 예. 8cm 하분에. 가득이 차 있는데요. 예. 8cm 하분입니다. 8cm 하분에. 이렇게. 가득이 차 있는데. 가격 5천원 합니다. 예. 너무 착하죠. 울러심 철아 있구요. 울러심 철아입니다. 8천원 합니다. 울러심 철아 8천원 이구요. 여기도 있네요. 이거. 예. 요아이. 요아이. 부용 철아입니다. 부용 철아. 가격이. 몸값 좀 거한 아이. 귀한 아이입니다. 예. 귀한 아이. 저도 하나 데려다. 예. 심었습니다. 데려다 지금. 휙. 기르고 있는데요. 예. 부용 철아가. 몸값이 귀하구요. 몸값이 아이고. 몸값이 아니라. 어. 요아이가. 귀한 아이라고 합니다. 귀한 아이. 귀한 아이라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나온다고 하네요. 뭐고. 좀 딴 데서. 검색해 봤더니. 엄청 가격이. 어. 거하더라구요. 예. 한번.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3만원 합니다. 우주목이 있구요. 우주목이. 엄청 많습니다. 우주목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주목이 있구요. 가격은. 가격이 안나왔네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화분 포함해서. 가는 아이들.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